안녕하세요, 에디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좀 바뀐 것 같아요. 당신의 의상부터... 의상이... 의상이 안 보이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안 보이는데요? 이번 컨셉은 이름표인데요. 갑작을 써 알리자라는 이름으로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이번에는 청순 플러스 걸크러쉬라서 청순도 있는데, 카리스마도 있고 그럴걸요? 나은이 형도 한 말씀해주세요. 오늘 컨디션 어때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왜요? 왜요? 오케이. 식사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끝나면 뭐 드실 거예요? 뭐 인사면 안 돼요? 팬들이 말하기 기다린다고 나와있어요. 여름에 걸맞는 트럭 디칼 사운드의 마인업 팝 댄스물이고요. 너를 사랑했던 마음? 이제 1도 없다. 하지만 조금은 생각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1도 없다! 약간 이런... 마음의 담은 걸크러쉬한 노래입니다. 너에게 돌아갈 마음이 1도 없죠. 저희가 무대에서 엄청 연기 중이에요. 너에 대한 사랑이 없다. 약간 이런 눈치 빛을 계속 쏴주고 있어요. 멤버마다 느낌이 조금 달라요. 하영이 미친 거 아니야? 코칭 댄스. 아니, 갑자기 애가 코칭 댄스 하기 시작하자. 그 다음에 세게도 안 치고 세게도 안 치고 얼굴만 좀 세게 치고 아, 네. 세게도 안 치고 좀 더 자연스럽게 해보는 거 같으세요? 얼굴로 칭춘하셔야 돼요. 좀 더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오늘 올라가래요. 안녕. 네, 녹화 가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Lk 타입입니다. 잘 듣고 계시죠? 난... 1도 없어 계속 해 heraus L period 그 때의 감정이 단 1도 없어 말 좀 하나 해 남준히 부르려고 명뭐 2도 없는 찜찜 So make me guy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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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pools 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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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ir 또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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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오리발을 끼고서 춤을 춰보겠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멤버들과 반대하에 생각해서 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안 되면 그냥 바닷가 가서 누워서 그냥 수영해야 돼. 그거 가지고 그냥 바닷가 가서 누우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지금까지 에이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